안녕하세요. 박힘장입니다. 오늘 저 5월 9일 여러분들과 장 종료 이후에 딥노이드 드디어 저점 구간에서 거래대금 들어오면서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대응 방법과 전망이 어떤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지금부터 영상 집중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영상 들어가기 앞서 이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차트를 조금 길게 보시게 된다면 지금 이 7천원대 가격대 제가 주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빠지는 시점에도 이야기를 드렸죠. 이 전저점 라인 저항을 강하게 받았던 라인인 이 7천원대까지 주가가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 이 거래대금이 마른 채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강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 딥노이드, 삼성 메디슨, 프랑스 AI 진단 기업을 인수하면서 이번 인수를 통해서 기술력이 부각되었기 때문에 저점에서부터 거래대금 터지면서 이렇게 주가가 반등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 거고요.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의료 AI 관련으로 어제부터 JLK부터 시작을 해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별적인 재료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재료 외에도 지금 이 의료 AI라는 섹터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라인이 이 8천원 위에서 우선은 이번 주 동안 이 8천원 위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자리를 잡는지 이 부분부터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챙겨 보셔야 되고요. 앞으로 이 거래대금이 얼만큼 터지는지 의료 AI 섹터 JLK와 딥노이드를 제외하고도 전체적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 매일같이 챙겨 보시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딥노이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지 기업적인 분석뿐만 아니라 이번 5월에 나올 핵심적인 공시와 연달아 터질 기사까지 그리고 각 증권사에서 세력들의 물량들을 추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정치를 통해서 지금부터 이 거래대금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이탈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실 수 있게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이 거래대금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기업 분석 그리고 이번 5월 중순에 나올 핵심적인 재료와 함께 이 거래대금에 대해서 알아두시고 마음 편히 대응을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된다면 이번 의료 AI 섹터 핵심적인 주요 일정들과 이 딥노이드 개별적인 일정에 대해서도 제가 모두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지금 딥노이드 보유하고 계시거나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매수 타이밍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며 지금 이 핵심적인 재료들과 일정들 절대 놓치고 가시면 안 되시겠죠.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에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제번호 010-8000-1904번으로 딥노이드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이 보고서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모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과 매일같이 8시 반부터 어제짱 종료 이후 오늘까지 어떤 재료들이 나왔는지 유튜브 방송에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링크도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 보고서를 보시고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들 언제든지 유튜브 라이브 방송 들어오셔서 물어보시면 제가 실시간으로 답변을 드릴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딥노이드 한 종목만 가지고 매매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자 주신 분들 여러분들에게 시가 매수할 수 있는 이 단타 종목들 그리고 재료 분석을 모두 끝내고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는 이 스윙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함께 알려드릴 거니까 여기 보시게 된다면 제가 지금 문자 발송 결과 들어와서 보여드리고 있기 때문에 박영재 제 이름이 보이실 거고요. 제가 언제 문자를 보내드렸는지 확인이 되실 겁니다. 오늘 제가 5월 9일 장전인 8시 42분에 275분 문자 주셨던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렸죠. 딥노이드와 엠캠 이렇게 두 종목 알려드리면서 왜 매수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모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오늘 딥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까지 내려와 있지만 장중에 20%까지 올라가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유있게 수익을 낼 수 있었고요. 엠캠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낙폭 과대시점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간 이후에 어제자 양복 만들어주면서 오늘 수급 조금만 들어와주면 제가 충분히 30만원까지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이 장중에 16%까지 올라가 주었기 때문에 두 종목 모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수익을 챙길 수 있었다는 게 눈으로 확인되실 겁니다. 제가 이 단타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알려드리기만 하는 게 아니죠. 유튜브 라이브 방송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도해야 될 타점 수급 확인하면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 잡는 방법도 절대 어렵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매도할 때까지 책임지고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타점 잡는 방법도 배워가실 수 있다는 거고요. 본업 때문에 매일같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 보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매수 이후에 5%대 수익권의 매도 미리 걸어두시고요.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제가 문자를 보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타 매매를 함에 있어서도 어려울 게 전혀 없으실 거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스윙 종목들 제가 재료 분석 모두 끝내고 주가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할 수 있게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준비하고 있는 종목, 세력들이 이번 물림 구간에서부터 대량 매집을 진행하고 있는 흔적에 대해서 모두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매집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적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재료를 보시게 되더라도 HBM, 지금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핵심적인 부품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 독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유리기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확장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번 5월 중순부터 기사가 나오게 되었을 때 과거의 엔비디아와 핵심적인 협력, 이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과거 이력이 부각을 받으면서 주가가 강하게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핵심적인 재료들을 모두 가지고 있고 수급이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최소한 50% 이상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 종목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모두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최근에 손실이 크셨던 분들, 지금 매수할 종목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문자 보내주실 때 여러분들이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고요. 이 스윙 종목도 단순히 제가 이렇게 말로만 드리면 안 되겠죠. 가장 최근에 매매했던 이 SP소프트 4월 8일에 매수했습니다. 매수가 15,000원, 목표가는 25,000원까지. 그리고 1차 목표가 또다시 50%만 매도한다고 모두 이야기 드렸고요. 차트를 보시게 된다면 4월 8일자 저희가 이 시기부터 매수를 진행했기 때문에 15,000원 이하의 매수를 해서 23일 오늘자 이렇게 목표가 도달한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50% 물량만 매도하고 주가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태이지만 지지만 받아준다면 충분히 반등해 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나머지 50% 물량에 대해서는 홀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5,000원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기 보시게 된다면 15,000원부터 목표가 1차 목표가인 25,000원까지 60% 넘게 이렇게 수익을 내고 나온 게 눈으로 확인되실 거고요. 그리고 3월 26일에 LS 일렉트리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에서 목표가 15만원까지 마찬가지로 1차 목표가도 다시 50%만 매도한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차트를 확인을 해보시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3월 26일 이 시점에 9만 5천원 이하의 매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해가지고 1차 목표가 했던 15만원 도달 이후에 50% 물량은 아직도 마찬가지로 유지하면서 추가적인 수익 이렇게 챙겨가고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살펴보실 이 피롭틱스 마찬가지로 3월 6일에 매수를 한 이후에 매수가 13,500원 목표가는 1차적으로 27,000원까지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피롭틱스도 지금 보시게 된다면 13,500원 이하의 충분히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매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요. 1차 목표가인 2만 7천원까지 여러분들이 여유있게 가져간 이후 50% 물량은 아직까지 홀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된다면 이렇게 저점에서 매수했기 때문에 고점 찍고 주가 눌리는 시점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지를 받아야 될 라인까지만 깨지 않는다면 홀딩하면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져가면서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스윙 종목에 대해서는 확실히 눌림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본격적인 상승이 나오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매수할 수 있게끔 제가 책임지고 모두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실 때 이렇게 단타 혹은 스윙이라고 여러분들 매매 스타일에 맞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이 부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챙겨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매매하시면서 손실이 크셨던 분들 내가 사기만 하면 고점 찍고 내려간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저점에서부터 여러분들이 상승 모멘텀이 확실한 종목으로 안전하게 매매하면서 계좌의 수익 쌓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